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굴할 수가 없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리얼미터의 지난 3일에서 7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9포인트가 하락을 해가지고 39.1%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와 발언이 있었던 지난 6일 하루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최고치에 비해서 7.6포인트나 급락을 해 34.9%까지 밀렸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RN서치의 5일에서 7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1포인트가 떨어진 40.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고 관련된 김건희와 사 땅 소유 논란이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민심에 더욱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경기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지지율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하남 역시도 수도권의 접전지로 통하는데 해당 지역도 이번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남에 들어서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 자칫하다가 신도시 형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백지화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직권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넘어서 강원도 표심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과 강원도로 있는 6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늘 길이 심하게 막히는 상습 정책 구간으로 유명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통해서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강원도 지역에 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 사업이 무상이 되면 강원도 민심도 함께 자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번 사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자칫하다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출구 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악재가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단기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이번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으며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승전 긴 건의로 정쟁 유발을 하고 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 중단 없이는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번 이슈를 김건희 로드라고 이름을 붙였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를 또다시 꺼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꼬리를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상황에서 총선이 9개월이나 남았는데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 여당이 휘둘리는 것은 사실상 총선을 말아먹고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이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며 과거 박근혜 정권 때 탄핵 국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세월호 사건, 해상교통사고를 무슨 정권 차원에서 수장을 한 것처럼 음모론을 들이밀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사과를 받아내고 정권을 몰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 역시도 국정농단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대통령실의 사과를 받아내가지고 현 정권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속내가 빤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정쟁화된 만큼 집권 여당 측에서는 여기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물러날 필요도 없는 것이 충분히 반격할 만한 이유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파면 팔수록 민주당 진영의 인사들의 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과기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영민 실장의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으며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정동균 전 군수 일가는 원안 종점일 때에 무려 3천평 정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동균 전 군수는 고속도로 예타 통과 발표 4개월 전에 무려 20년간 공토였던 집 앞에 있는 땅을 3억원 이상을 주고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21년 당시에 양평군수와 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장이 강화 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에다가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파면 팔수록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의 땅이 계속해서 나오는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와 사당 관련해가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도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이슈는 덮어버리고 김건희와 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만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며 현재 상황은 인과관계도 없이 땅의 보유만으로 특혜니 국정농단이니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했었던 그 행태와 다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 역시도 더탐사 보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여당의 차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어떠한 의도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 진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은 뒤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난토 면제 정치권이라든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가 없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SOC 사업도 매번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끌어들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체로 대부분의 사업 과정에서 수정이라든가 개선 절차가 포함이 되는데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이번과 마찬가지의 이런 홍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나 대부분의 지역의 SOC 사업 자체가 정치적인 이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설레를 잘못 남기면 앞으로 국토 개발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생태탕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해당 사건들은 전부 다 나중에 가짜뉴스이고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의 뇌리에는 저 정치인들이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남겨놓았는데 현재 민주당이 노리는 효과가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근거 없는 공세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